준비를 되셨나요? 네! 가자! 전략은? 저희 전략은 라이플과 스나이퍼라고 조합병을 만들었습니다 나 죽이겠다는 거야 게임 중독에서 못 알아들었지만 보시면 알 겁니다 레디! 꼬맹이 가자 잡시다 꼬맹이 가자 꼬맹이 가자 헐어라 들어갔어 케이터가 잘 들어갔어 야야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야 숨어서 다니는 거야 숨어서 다니는 거야 숨어서 다니는 거야 박씨는 좋아 박씨는 좋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오히려 돌려버려 오히려 돌려버려 우와 오히려 돌려버려 오케이 오케이 자 라이플과 스나이퍼 오 약한데요? 가 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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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잇 쨘지 오잇 쨘지 배고 야 생각 잘해 야 하나만 들어가 야 하나만 들어가 오잇 쨘지 야ege곱 생mber 생mber 발 máxim qual 철로 고 진짜 다막아 정신 captive 세형 5 그렇지 그렇지 정신 똥 Hof 차리라잉? 자 15초 나왔습니다 15초 이제 나왔어요? 야 근데 야 그만둬도 될 거 같아 그만하자 그만하자 힘을 내 힘을 내 오비라 힘들어 오비라 힘들어 오비라 힘들어 3 1 1 1 1 1 1 1 버저비터로 하나 들어갔고 와 힘들어 이거 마지막에 마이너스 마지막에 나이스 자 일단 쎄지 말고 나와주시고요 괜찮았지? 오케이 한 번에 저희가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렛츠고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가자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메딕 시작 툴레이드 툴레이드 좋아 돌아 돌아 툴레이드 툴레이드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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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레이드 툴레이드 아 잠깐만 많이 들었는데 야 돌면 뭐하냐고 야 돌면 뭐하냐고 움직여야지 빛지는 움직이라고 지금 그냥 가만히 서서 막는 게 낫겠다 야 손의 전략 좋아 오 야 그냥 가만히 서서 막는 게 낫겠다 야 손의 전략 좋아 오 야 타이밍 타이밍 하나 둘 셋 지금 야 야 아니 켄타 네가 움직이라고 켄타 네가 움직이라고 켄타 네가 움직이라고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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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 들어간다 잘한다 야 우비야 힘들어 우비야 힘들어 형 막아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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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들어와 들어와 아직 돼 아니 야 머리로 막아 머리로 오 헤딩 헤딩 머리로 막아 머리로 오 헤딩 헤딩 들어와 아니 뭐가 좋아 진짜 들어왔어 어떡해 들어와 아니 뭐가 좋아 진짜 들어왔어 어떡해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야 야 던지라고 10초 남았습니다 10 10초 남았습니다 10 야 와 좋아 좋아 잘 돌지 왔라고 움직이라고 움직이라고 잘 돌지 왔라고 움직이라고 움직이라고 자 컵 지금 켄타 봐 바빠 와 와 와 타였어 예 야 야 나 너무 웃기네 자 저희가 공을 하나씩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YB이고요 은광 오빠는 오비 그렇죠 자 하나 둘 둘 잠깐만 지스티크 열여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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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여덟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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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아홉 아 여섯 개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서른 우리 YB팀은 서른 개입니다 자 카트농구 최종 승리팀은요 YB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잘 싸웠어 잘 싸웠어 너무 고생해서 다들 지금 땀 번복이 됐는데 그래 그래 체력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요 승리팀에게는 한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겠쥬 저쪽이 맛있겠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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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선배님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컴온 오케이 컴온 Promised